참 그냥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하고 달라요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사람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활발해져요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맞습니까? 왜 대답소리가 이러세요 맞습니까? 그럼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져요 제가 본래는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저희 모교회가 어떻게 있냐 동네가 달라요 다리 하나 건너면 제 교회가 있는데 그쪽 애들하고 저 이쪽에 사는 저하고 제가 건너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가면 엄마도 언니도 다 있는 교회인데도 제가 힘을 못 써요 왜 힘을 못 쓰냐 제가 겸손한 말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애들로 말하자면 제가 요즘 애들로 말하자면 약간 찌질하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엄청 잘 타고요 뭐 말을 못 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점점점점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 우리들의 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가 직장인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예비하셨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은 어제 오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머뭇거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저녁에 뵐 때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선포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육의 직장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네 길을 다 예비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왜 목사님 말씀에 주조를 하느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제가 직장을 다 갔는데요 제가 다시 직장에 가면 한 시간 정도 이상을 더 빨리 가요 왜 그러냐 기도하려고요 그 직장이 성령의 불로 되어야지만이 제가 일하기도 편하고 오신 분들도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먼저 가는데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이요 물론 하늘의 천국도 있지만 어디 천국도 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요 다시 가서 선포해라 힘내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시 뒤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이 올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출근할 때 근데 제 차도 제가 운전하고 올 수 있게끔 차도 예비해 주시고 또 윗사람들 윗사람들의 길도 다 미리서 예비해 하셔가지고 예 다녀오세요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주님이 주신 거라요 제가 여기 올수록 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있는 직원한테 같은 저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후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붙이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지금 제 할일을 다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주 그러니까 앞주 앞주 제가 하요일날 저희 하요일날 새벽기도는 저희 믿음교부가 특송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항상 주일 감상금을 하도록 제가 서른여섯에 남편을 보냈어요 서른여섯에 남편을 보냈는데 제가 경상도를 굉장히 사랑해요 특히 경상도 김해를요 왜냐하냐면 저희 남편이 여기 사람인데 직장 신혼생활을 8년을 경상도에서 했거든요 경상도에서 김해에서 했는데 처음에는요 말도 못 알아듣고 89년도였거든요 의사사님한테 병원에 가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예 예 이게 제 일상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사님이요 듣다 안되니까 아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인데 제가 그 교회를 선택했을 때요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김해 동부교회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고속도로 금길가 옆에가 그 교회가 굉장히 외모상으로 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보지도 않고 곧만 보고 뭐라 그랬냐 저 교회가 내 교회다 제가 주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정어모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상하게 교회를 정해놓고 간 것이 새벽기도 첫 시간 처음 드린 거예요 근데 아서라 교회가 보기는 크고 좋은데요 2층은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1층은 누가 예배를 드리냐 목사님을 반대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밀어붙여 책상을 그 교회에 있는 도구들을요 목사님 방해하시려고 근데 그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갔으니까 그 교회를 안 가도 될 법하는데 저희 친정어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교회 섬겨라 너가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이 뭐냐 교회 옮기지 마라 이 교회는 여기서 너 계속 성겨야 될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순종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목사님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저도 이 교회에 우리 안디옥계 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안디옥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 교회가 내가 이제 온 새신자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에비아신 가운데 온 내 교회 저는 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겼던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사람 모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중미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같이 부끄러움이 또 많아요 남편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갔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다니겠노라 하면서요 제가 믿음의 선배잖아요 나이는 더 어렸지만 그래서 남편이요 그동안에 제가 결혼기도를 했겠잖아요 모티신앙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신랑을 만났잖아요 대신 안 믿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제 말에 같이 따라주고 협력을 했어요 합력을 그러니까 어때요 손을 이루더라고 그 결과가 그 교회를 같이 지켜내면서 만 7년이 딱 되니까요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을 하나님 두려워서 주일 예배는 지키지만 얼마나 많은 반항과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거든요 근데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예배는 잘 참석은 하지만 2년 동안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노래방도 가보고 친구들하고 주일날 롤러도 가보고 근데 무서우니까 어때요 놀러 간 쪽에 가서 어디를 가요 또 예배는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저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 40일 새벽 기도를 저 혼자 쌓는 거예요 주님과 저하고 같이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가 너가 저녁 때 나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양 앞으로 옆으로 제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 물질적인 부분까지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저도 모르게 제 육의 힘이 다 빠져가면서 제가 벌떡 주저앉으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 자녀와 함께 같이 울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성령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이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었지만 저희 가정에는 평강에 임했더라고요 그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한 금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너를 지켰느냐 너 가정을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어제 감사한 금을 그렇게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은 때가 제 때가 됐는가 봐요 제가 올해 9월달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임직을 받고 그리고 있던 찰나에 부산에를 우연히 갔는데 더블 시시 하고도 이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늘 상기도를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이요 더블 시시에 딱 꽂힌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에이 저게 뭐지 그리고 제가 뒤졌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거기에 조용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제 영이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올까 그래도 우리가 권사까지 임직을 받았으면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 안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시 찾기를 방황을요 또 좀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강주에서는 내노라하는 교회 쉽게 말해서 부작교회 또 목사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저희 합동 측에서는 아주 인성이 동망이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래서 제가 합동층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갔는데 딱 느낌이 아 말씀은 그래 지적이시구나 근데 어디를 못 만져요 제 여기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 두 주 다니다가 다시 한번 또 막 제가 방황을 하는데 그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 집이 건넘편에 있는데 이 앞에다 지척에 두고 이 우리 안디옥계를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갈 교회가 안디옥교회네 근데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주고 싶어서요 딱 인터넷 들어가서 안디옥교회를 쳤더니요 더블 시시 반대 뭐 반대예요? 더블 시시 제가 그게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 바로 저희 안디옥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쁘면 영이 뛰고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아 이 교회구나 아 요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령님 느끼게 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아중에도요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끝나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또 이때요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왈칵 쏟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날 제가 등록을 하지 않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다시 교회가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요 제가 또 미리서 와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제 영이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그거 체험하셨죠 아무리 목사님이요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해 주셔도요 이 속에는 우리에 뭐가 있어요 성령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나는요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러던 차에 여기를 놨거든요 우리 안디옥교를 왔어요 그랬는데 오후 예때 또 월드비전 아창단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도 다시 실수하지 않고 싶어서 1년 동안은 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뒤에서 예배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결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갔는데요 제가 영이 이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제가 산기도를 다녔던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요 이 영이 알고요 우리 교회가 막 이 안디옥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가 걸린 게 있었어요 교회 그 광고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요 우리 그 뭐예요 신천지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딱 믿고요 야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마음대로 안디옥교회에서 할 수가 없겠구나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으로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도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요 교회 문이 어때요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라 너무 편하게요 이 발을 딛는 순간부터요 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제 영이요 막 발만 디디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 달 만에 등록을 한 교회가 우리 안디옥교회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작년 겨울 정도에 보고 올 초에 한 번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기도가 세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 이야기를 루차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좀 없다 싶으면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할 때 같이 상기도를 다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실수를 한 적이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실수할까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저는 어떤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늘 제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아마 우리 안디옥계에 올 때도 이 기도가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을 때도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다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해줘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하고 일어서거든요 이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자리 저는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늦어가지고 특별히 제 자리를 차지 남이 앉지 않는 한은 저는 늦어도 미안함도 불구하고 어디에로 와요 두 번째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계하신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도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앞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교구 우리 특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좀 피곤했어요 직장인이다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른 데로 바꾸셔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안되지 우리 믿음교구인데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되는데 그래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그 불기둥이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우리 성화 있죠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우리 교회 기둥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 영이 어쩌냐 하면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바닥바닥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반네 반네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 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열지를 않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말씀에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찬양으로 이 두 가지로 오는데 그때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이상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버럭 하고 빨리 나가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을 짱 하고 하나님께서 그 뒷좌석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선포를 냈어요 우리 목사님께요 목사님 저 불기둥을 봤어요 근데 선포하라 하시라네요 그리고 제가요 막 가슴을 이 안고 죽자고 집에 가고 출근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수리 훈련 때 독수리 훈련 때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포하라 하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이걸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요 출애국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이르노니 그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료나무 70그루가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차란 그 출애국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실수는 있었었거든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실 때요 계속해서 감사한금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감사한금을 하게 했냐면 안디옥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다 하시잖아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도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요 그러시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체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성도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지체로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체요 내 머리 몸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 역할은 누가 하셔요 주의 종 박용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 목사님의 용권도 보여주시고 영역도 보여주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요 저는 사람 누구나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단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불구하고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요 영권 영역 이거 외에는 목사님의 어떠한 모습도 보지 않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시다 저한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어요 물론 목사님도 하시지만 저희들도 목사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어떠한 것을 안타깝게 하셨냐면 이러한 능력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왜 안타까운 거예요 더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 송도가요 목사님에 대해서 알가불가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목사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아프면요 어김없이 뭐라 가냐 너 뭐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그때 아이고 주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들 또 옆산에서 오신 분들 제가 정말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요 그 김해 동북에서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너무너무 잘 지내가지고 제가 저희 가정에 이쪽으로 온다니까 그 성도들이 여기도 고향인데 왜 가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오신 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보면 용육감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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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